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제안 완화 제안 그리고 전두환 씨 공과 발언으로 최근 민주당 내부가 좀 어수선합니다 특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 공과 발언 관련해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선두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목소리 자체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공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호평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은 했는데 이상민 의원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죠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기준 보편적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그에 반한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일반적 가치기준하고 너무 반하는 말하자면 심지어 학살범이다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공과를 따지면서 공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국민적 인식 또는 가치기준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재명 후보 발언으로 좁히는 계기가 됐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선대위 후업 특보단장인가요 직책을 맡고 있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거겠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게 국민적 가치기준이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고요 균형 있는 평가는 당연히 어느 경우나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걸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결국은 표심을 표를 얻고자 그렇게 그 지역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 그 표를 아무리 얻는다 하더라도 표를 얻는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표를 잃게 되지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 서구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논리지 개발독재를 통해서 성장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개발독재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는 잘못하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결과든 결과가 그럴듯하면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결과 지상주의라는 위험한 논리에 함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옳지 않죠 그리고 경제 성과를 한 정권의 어떤 운이라고 봐야 될지 공이라고 봐야 될지 이것 자체도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다 논란이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 공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경제적 성과라는 것도 효과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져서 어떻다 그러니까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중공 기념탑 그리고 구무공과대학을 찾아서 산업화 공로를 인정하기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클릭 중심으로 가면서 표를 얻기 위한 득표 행위로 평가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전략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발언 때문에 또 그런 입장 때문에 표가 국민의힘 표 후보한테 갈 거를 우리 당 후보한테 올 거고 또 뭐 이렇게 표심이 그것 때문에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국민의 민도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이미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고요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어쩌면 이거는 지역주의를 또 부추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호남 가서는 호남에 어쩌고 저쩌고 한 말씀하시고 또 대구 가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역주의에 편중돼 있는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좀 사그러드는 지역주의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클릭 행보가 선거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그거는 한나 청취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는 거는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을 정직하고 일관되고 또 능력 있고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같은 영국적 또는 일방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모든 사회 각 부분에 발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협업을 이끌어내느냐 협업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민간 특히 시장의 협조를 못 얻고는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여건인데요 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기업 현장 또는 노동 현장 또는 초상공인 현장 가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이런 박정희 전두환 운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당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자마자 아주 당이 두 쪽으로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 시행하기로 정부가 손을 맞췄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무슨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정책의 기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혼란으로 시그널을 줘서 시장의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부전선 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장이 몇 배로 출렁이게 되고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써도 약효가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에 관해서도 무공천 방안 이것도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도 그 의견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지난번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 당원당규로 바꿔놨는데 또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하겠다고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나 혼란스럽죠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당내에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해서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로 수렴되도록 하는 절차를 받는 게 마땅하지 그 후보의 입장에서 자꾸 나서서 이래나 저래나 당문제 또는 정부 문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의견은 같지만 그 절차를 당내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정말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즐겁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당과 함께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의견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종로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무공천을 결정을 하면 글쎄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참가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인원으로 말하면 당원당규에 원래 있던 것은 그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 우리 당의 규책사유가 있다 할 경우에는 후보를 보궐선거에는 내지 않는다 라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에 그 해당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정도로 숙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 유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팩 시점도 변수긴 합니다 언제 본격 합류할 것으로 보세요? 네 이재명 아니 이낙연 후보께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당원이시고 또 경선 후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합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원이면 어쨌든 경선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또 경선에 대한 후보를 선거를 돕는 것은 마땅하니까요 다만 제가 이낙연 후보에 지금 언제 합류할 거냐라는 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논의가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시행돼야 되고 이거는 물론 그중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다가구를 갖고 있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할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가능하면 세금이나 줄여주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양도세를 중과를 해서라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이 목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유예하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시장의 많은 혼란과 출렁이는 안정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부추격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니 진성준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님도 비슷한 주장이시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그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논란을 많이 빚다가 유예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걸로 그리고 또 정부가 또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가 그런 입장인데 여당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갑자기 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 조율을 먼저 절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뜨거운 징점 예민한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당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를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신력이라든가 그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에서 혹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게 되면 유예를 하게 되면 이걸 소급해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지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 없으세요? 보도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지금 부동산가가 급등하고 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함에도 불구하고 꿈적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젠가는 이거 다시 정부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견제한다 라는 걸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정부 여당이 서로 엇박자 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고 더더구나 소급표를 한다고 하고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네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무상심심님 이재명 후보 최근 발언 윤석열 후보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k2141님 요굴래 이재명 후보의 신념이나 철학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 답답합니다 8725님 지금 대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단지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반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 저에 대한 비판은 대선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재명 후보 왜 자리하느냐 이런 비판인데요 아니 국민한테 표 얻으려면 국민들 마음에 또는 국민들 기준에 맞는 정책과 공개적 언동을 해야지 그에 어긋나는 거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제가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지 지금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 민신과는 도움떨어지게 더더구나 본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발언이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경력 허위 경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명 후보님은 이 내용을? 윤석열 후보는 또 관훈토론에서 부분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는데 그런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부분이 허위면 전체가 다 허위인 거지 그분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이분도 대선 나가신다는 분이 말을 정말 황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에 기름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그 물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사적 부분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교수 직책을 얻기 위해서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든가 이거는 사회질서에 크게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선 후보에 나가는 배우자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본인들이 진실되게 해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부는 몰라도 전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또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물으면 되느냐 결혼 전에 일에 대해서는 물을 일이 아니다 이런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혼 전 일에 책임을 묻는 거는 과하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결혼 전에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결혼 전에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소년 또는 청소년 때 일이라 하더라도 대선 공직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서 공직 담당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적적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면 밝혀야죠 그런데 지금 주가 조작사 의혹이라든가 또는 허위 경력을 교수에 채용하는 데 활용했다는 거 그거는 매우 중대한 사회 질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밝혀야 되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김건희 씨인가요? 그분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말 안 하고 회피하고 숨어 있고 이러면 국민들은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의 관음클럽 토론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납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좋지만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관음토론회에 나왔으면 보다 좀 이성적이고 정밀하게 대선을 임해서 앞으로 국정을 어떤 비전과 방안을 가지고 밀고 가겠다 또 현안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시종일관 반문정서에 대한 것만 토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대선의 시준이 상향조정이 돼야지 자꾸 하향평준화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